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쏴비입니다 오늘 할 게임 공략 I'm an observation duty 라고 하는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그런 게임이에요 뭐냐면 CTV를 봅니다 bedroom, living room, kitchen, toilet, balcony 이렇게 있죠 bedroom, 거실, 주방, 화장실 여기는 발코니랑 바깥에 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이상현상들을 찾아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상현상이란 무엇이냐 침입자, 가구가 움직였다 아니면 문이 움직였다 불빛이 이상하다 그림자가 생겼다 유령이 생겼다 기타 등등등 이러한 이상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자 내 방부터 봐봐 내 방 딱 보면은 뭐 기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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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짝 문짝, 그림, 가구들, 그림자 뭐 이런 것들 바뀔 것 같죠? 맞습니다 사물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림들 이런 식기류 노트북 뭐 문짝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물이 있었던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외워줘야 돼 이런 소원기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바깥에 아무것도 없었던데 갑자기 뭔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있었던 담배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직접 하셔도 좋고 영상을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주방 여긴 욕조 화장실 내 방 어? 잠시만 그리고 봐봐 순서를 외워줘야 돼요 왜냐? 카메라 고장 났죠? 카메라가 고장 났습니다 원래 여기 다음에 바로 발코니로 넘어갔었어야 했어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방으로 넘어갔죠? 이거를 모르면 몰라 뭐가 바뀌었었는지 뭐가 없었는지 뭐가 안 나왔었는지 저자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발코니 봐봐 일단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군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종류는 한 30가지 넘는 것 같아요 30가지는 좋게 넘는 것 같고 한 방에서만 한 7,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시간은 0, 0시, 0, 0부터 0, 6시, 0, 0까지 0,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여기에 1분은 현재 시간으로 약 5초 정도 5초가 흐르면은 1분이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하단의 시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봐봐 이제 자 천천히 한 5초 간격을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방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죠? 거실 이런 가구들을 봐야 되고 바깥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고 아 열려있죠 이거? 키친 키친에 도어 오븐 이거를 도어라고 문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장롱 문짝도 문짝이니까요 이렇게 신고를 해줘요 원래 다 닫혀있어야 할 그런 물건이었었죠? 누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티나게 일어났어 다음 화장실 화장실도 1, 2, 3, 4, 5, 6, 7 한 7가지 8가지 정도 한 9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랩당 10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0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거실 그리고 한번 나왔던 거는 다시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카메라가 안 됐었잖아요 카메라 안 나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딱히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바깥에 한 시다 여태까지 한 개 나왔죠? 조금 긴장하고 봅시다 뭐가 달라져 있는지 오이 세이 헬로우 반갑습니다 이거는 딱히 고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더로 골라줍시다 기타 등등등 이거는 달라진 거 없어요 이거는 여기가 문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누르면 빠짝빠짝 하면서 무슨 목소리가 들리죠? 어떤 바뀐 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림도 잘 봐야 되고 문양은 달라지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 있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을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 내 방 거실 달라진 게 없죠? 주방 식기류 봐봐 이 컵 네 개 접시 네 개 이렇게 있었죠? 의자도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전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 개라도 흐트러지면은 바로 신고 때려야 돼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닌가요? 줘봐 거실 내 방 여태까지 두 개 찾았나 세 개 찾았나 뭐가 없어졌는지 이것도 잘 봐야 합니다 주방 바뀐 거 없고요 누구 온 흔적도 없고요 화장실도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도 움직이는 게 없군요 화장실 바깥에 내 방 없죠? 없는 것 같죠? 주방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의자가 네 개가 있죠? 있는데 얘가 아까는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키친 가구가 움직였다 삐 하고 나면 다시 안쪽으로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신고를 하면은 한 실제 시간 15초 후 여기로는 3분 이후에 바뀝니다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아 놀래라 없다가 바로 생겨났냐 이제 이거는 어 정체불명의 오브젝트 뭔지도 모르는 게 갑자기 생겨났어 사람 대가리다 변기도 아니고 왜 합의를 쐬면 되느냐 그렇죠 변기 났으면 조금 더 그로테스크 했을 텐데 내 방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실 어 저기요 잘못 알았나 방금 띵동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난 소리가 아니었습니까? 아직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도 바뀐 거 없고요 화장실 바깥에 흔들리는 것도 없고 내 방 특이사항 없고 거실 특이사항 없죠? 없어요 주방도 특이사항이 일단 없습니다 굉장히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안 나와도 좀 불안하긴 해 이렇게 정체불명의 그림자 섀도우 딱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딱 바로 댕 올려버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구나 자 그림자 잡으셨죠? 좋아요 그 다음엔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바깥에 내 방 거실 거실 등받이가 전부 다 이충 하나를 바라보고 있죠 움직임 중 하나 나뉘었었네 화장실 바깥에 바뀌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건가 원래 되게 막 이리 번쩍 저리 번쩍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루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나온 것이냐 와 씨 야 갑자기 빡빡 끼냐 토일렛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나선 슈우우우우 좋아요 저거 식옥 때렸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리고 음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바뀝니다 이것도 딱 보면은 좌우 대칭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 대칭해서 딱 붙여 넘으면 그런 사진 같죠? 그리고 바뀐 사진이 있는데 그 바뀐 사진도 좌우대칭입니다. 이번 판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반씩 딱 잘라갖고 붙이면 내 원래 모습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다. 모든 인간의 얼굴은 좌우대칭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요. 내 방에는 그런 사진이 없지. 이상하게 생긴 사진 없어. 내 사진만 있지? 어 내 사진? 내 사진이면 얘가 여기 주인이 되는 거네? 사장님이시네? 허허 언니셨군요. 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집중하고 자자 봅시다. 이제 뭐 있을 거예요? 2시 38분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화장실 바깥에 화장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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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딱 침대에 누웠을 때 문이 너무 많다 여기는 바깥에 보이면 안 돼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침대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아늑하게 잘 수 있다 그러네 마음이 편하고 아늑한 그런 존재 침대란 존재 만약에 누가 아까처럼 딱 보고 있었어 봐 개쭐었을 거야 진짜 누가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라든지 얼마나 무서워 한 손 씌워줍시다 마음을 가득하고야 해 깜놀 요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깜놀 요소가 자 아직까지 어 야 담배 없어졌죠 발코니 어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object disappearance 물건이 사라짐 질러줍시다 어이씨 또 생긴 거 있냐 이제 음 어 이게 아니야 물체가 사라짐 아니었어 이게 소지품이 움직임 움직인 건 아닌데 없어진 건데 자 일단 이거부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혹시 모르니까 또 뭐 바뀐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대로 있고 아 이거다 물체가 움직임 이거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지 다시 볼까요 자 자 의자 그대로 헤드셋 나무 상자 그림 바뀐 거 없구요 바뀐 거 없구요 바뀐 거 없지요 화장실도 화장실도 바뀐 게 없습니다 찾기 힘든 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음 한바퀴 돌아봤는데 특이상이 없습니다 엥 와우 기타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군요 음 좋아요 저렇게 진짜 리얼로 움직이는 모습 본 건 처음이야 기타 움직임 자 움직이는 모습을 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여태까지 봤던 거에 한 반에 반 음 음 그 정도쯤 나왔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생천외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카메라 바뀌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거 같아 너무 의식하면 안되죠 박스 그대로 있죠 음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은 여기 알람이 뜹니다 알람 러닝 정말 많은 이상 현상이 뜹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한 4개 정도 모이면은 게임 오버가 돼요 게임 오버되면은 남아 초대죠 한 번 플리어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거 날려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번엔 이 아우더 쪽에 되게 활동이 좀 뜸하다 음 배너는 아직 없고요 이거 문도 그대로 있고 문도 그림 그대로 화장실 그대로 아 야 이거판 되게 쉬울 것 같다 왠지 금방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어 야 이거 뭐 있죠 보이죠 이거는 키친이에요 키친 키친 키친의 침입자 침입자라고 하지만 너무 침입자 치고는 당당하게 싱크대비에서 놀고 있죠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애기처럼 보여요 애기 딱 비율을 봐봐요 딱 이렇게 생각하다고 하면은 한 5등 신전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애기지 애기 애기 외계인 자 주방도 됐고 여기도 여기도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실 없다 주방도 없고요 화장실 자 한 4시 정도부터 뭐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조금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바깥에 내방 거실 거실 뭐 이렇게 깨끗했었나 생각보다 많이 깨끗한데 그림 음 땅은 없는 것 같죠 화장실 없어요 바깥에도 없고요 자 4시쯤 되면 이제 하나 딱 나타날 겁니다 이제 자 찾아봐요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바깥에 5시 4시 5시 4시 5시 5시 6시 5시 바깥에 바깥에 아직 없네 바깥에 바깥에 아직 없네 를 쓰니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 씻기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게 되게 안보일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살짝 가르마가 딱 탈 때가 있어요 그림이 박힌 겁니다 그림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때려줘야 돼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거는 자 아 생겼다 이거 지구본 어디서 튀어나올을지도 모른 그런 지구본이 정체불명의 오브젝트죠 샌드 보내줍시다 시간 4시 되니까 이제 슬슬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제 좀 몰아다칠 거예요 이제 막 봐봐 이거 움직인다 그쵸 지구본이 끊어지면 바로 신고 때립시다 이거는 키친 그리고 움직임 belong movement 소재품이 움직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커비가 움직였다라든지 뭐 외계인 어 그리고 또 되게 많이 와요 또 침입자 노트북 상자는 아니더라도 그림 뭐 문짝들 화장실 화장실은 다 바뀌어 다 이거 상자 빼고 여기 뭐 생겼다라든지 이게 올라간다라든지 여기 뭐 이상한 모양 그림 이거 이거 문 다 이거는 상자 침입자 어 침입자가 둘 둘인가 하나 둘 셋 한 넷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내 방 내 방 내 방 내 방도 다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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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뀌어요 그냥 다 주방 주방 아니 거실은 거실은 의자 그림 그림 지구본 사람 상자 문 아 아 씨 와봐 바로 저거 저거 얘기하니까 바로 오는 것 봐 키친이죠 싱구해줍시다 웬 벌거벗은 저 사람이 사람이냐 사람 맞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쪽에 사라져주세요. 제발. 나이스. 자 그렇게 바뀌고 화장실 문제 없죠? 바깥에도 웹게니 문다라든지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음.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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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뀌어? 요것도 열리고 와주고요. 난리나. 바뀌고 조명 생기고 없어지고 하지만 너무 방심하면은 훅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긴장해.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도 막 동공지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금방 넘어갑니다. 넘겨버려. 보이죠? 여기 끝에? 왠. 어. 저기 어디야. 저건 유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령. 고스트. 바깥에 유령이 손을 흔들고 있어요. 어허. 제가 설마. 야. 어허씨. 하. 자. 자자자자. 빨리 빨리 빨리. 키친이 오죠? 고스트. 고스트 맞습니다. 카메라 아니에요. 고스트에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또 되돌려 웃어 보세요. 되돌려서.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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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다. 이제 경고가 다시 안 나올 거예요. 경고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경고가 안 나옵니다. 빨리 돌아가면서 빨리 찾아줘야 돼. 리빙 룸. 이거 의자 바뀌었죠? 의자 바뀐 거 신고해 주시고. 5시다. 5시면 하나 더 생겼을 텐데. 이제 집중해서 빨리빨리 살아줘야 돼요. 이제. 가구. 가구는 빨리 보내고 버리고.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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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진 거 없죠? 이번 판 유난히 화장실이 많이 안 나오네. 내방. 음. 깜빡깜빡하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었나 봐? 음. 없죠? 여기도. 오는 거 같고. 이제 한 시간. 이제 한 시간 남았어. 이제 한 시간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이거 솔직히 움직임. 공중부양. 염력. 세상에. 짱 센 소화기다. 됐죠? 자. 40분 남았어요. 4, 50분. 특이성 없고. 아까 여기 있었던 그 뭐야. 유령. 그것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카메라 신경 쓰지 않고 사실 카메라 신경 써야 되는 게 한계가 더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한계가 더 있습니다. 자. 내방. 거실. 주방. 화장실. 바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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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방. 내방도 달라진다. 아직 없죠? 아, 구멍 생긴다 이거. 구멍, 구멍, 구멍. 리빙 룸. 구멍, 어비스입니다. 어비스 프레센스. 여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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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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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점점 커져요, 이게 또. 점점 더 커지나 봐. 봐봐요. 됐다. 픽스 해주시고. 30분 남았습니다. 자. 바깥에 뭐 침입자 이런 것도 없었죠? 아, 움직였죠 이거? 빨리 신고 때려줍시다. 토일렛. 토일렛에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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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지 가구. 수강거리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있었지만 일로 이사를 했어요. 원래 상태로 보내줍시다. 그리고 여기 바깥에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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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커틀린 모브먼트 토일렛 싱크 모브먼트 고스트였었나? 한번 보내보자면 얘 뭐였었지 기억이 안 나. 고스트였었나? 예, 써있죠 사람? 사람이 써있습니다. 침입자일 수도 있고 고스트일 수도 있는데 뭐였을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봐봐. 고스트 아니지? 아더레바. 그 다음 침입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바뀐 거 있나? 한 바퀴 둘러보고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없어요. 요거 아, 침입자, 침입자. 아, 잠깐만. 가구 움직임 했다. 아이고야. 빨리 들어봐봐, 그럼. 3분이 급해. 3분 15초. 침입자. 바뀐 거 없고요. 15분 남았어. 바뀐 거 없고, 바뀐 거 없고, 바뀐 거 없고. 빨리 잡아야 돼. 야, 빨리. 실자가 아니야? 뭐였지? 라이트, 페인트 링구, 어비스, 섀도우, 커트럴리. 이건가? 전체 불명의 물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 모양인데, 저거는? 커 움직였다, 이거. 일단 저것부터 먼저 합시다. 아, 정체불명의 물건이었었나보다. 키친에, 이거는 커트럴리입니다. 커트럴리. 이거, 이거. 컵 움직였죠? 원래 여기서 썼는데, 이리로 갔어. 식기. 식기 움직임. 또 여기 정체불명의 물건 하나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아, 빨리, 빨리, 빨리. 토요렛. 정체불명의. 정체불명. 정체불명. 아, 57분이 안될 것 같은데? 하, 될라나? 빨리. 안될 것 같아. 아, 한계가 더 있었네? 아, 그 사이에 또 뭔가 한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아까운데? 아깝다, 그쵸? 아, 진짜 아깝다. 아이고야. 아, 이 사이에 반응回去 바꾸는 거AR. 아, 뭐? 아, 뭐? 아... 아...